최소 득점, 최소 안타, 최소 홈런, 최다 실점, 총 80경기 중에 15승, 15승 65패,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최저 승률이야, 승률이 일할 8푼 8리, 은행 금리보다도 너무 낮다, 은행 금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, 이럴 때 써야 되는데, 일할, 속상하네. 들어본 적 있어, 이런 승률? 없지. 앞만 못 놔도 3할 때 후반, 4할 때 초반 이렇거든. 그럼 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? 나 너무 슬퍼. 듣기만 해도. 응. 응원하다가도 이제 마음 아프고 그러다가 선수 날 때 막 화풀이도 하셨을 것 같고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. 옛날에는 팬들이 진짜 과격했거든. 네. 내가 직접 보여줄게. 당시 프로야구 팬분들이 화가 난 모습이야. 네. 제가 야구장을 갔다 와서 정말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야구장은 어린이들이 와서는 안 되는 곳이다. 왜냐하면 어른들이, 관중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. 철망에 매달려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는 게 일상 다반사였죠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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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봐. 저 그물. 인천의 고릴라 역에서. 고릴라. 옷을 다 벗고 하얀 팬티바람으로 그물망 타고 넘어가고 막 그랬어요. 어머. 어머. 슈퍼맨이네. 과격하기가 말도 못해. 어때? 너무 무서워. 나도 상상 이상이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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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망에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지는 고릴라 형이라고 있었거든. 치멘 뒷바닥이야. 근데 왜 안 다치는 줄 알아? 왜왜왜. 소주 먹어서 릴렉스 돼가지고. 아. 너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새끼야. 이것 때문에 내가 와이프랑 이혼했잖아 이 새끼야. 진짜 그것 때문에 이혼한 형들도 있었어. 아 진짜. 아 정말로. 너는 어땠니 그때? 이 당시에 유니폼을 입고 다니질 못했어. 애들이 놀려서. 아. 야 뭐 삼미야. 아유. 야 라이온즈야 오비야. 어. 기억나는구나. 어 그럼. 오비베어스 어린이 회원들은 자랑스럽게 옷을 입고 다니고 삼미 슈퍼스타즈 어린이 회원들은 창피해서 옷을 못 입고 다니고 그럴 때였어요. 그래서 딴 거로 환기하는 거야. 야. 야구 얘기하지 마. 그때도 야구하지 마. 딴 거 가지고는 안 그래. 야구 얘기하지 마. 내가 오죽하면 공부도 안 하는데 공부를 받고. 아 진짜 그럴 테니까. 자존심이었다니까. 괜히 내가 진 거. 어 그럼. 내가 졌다니까. 그냥. 내가 1알이에요. 1알. 공부도 1알인데. 그래도 팬들은 맨날 얻어 터지고 지기만 하는 이 슈퍼맨을 나의 슈퍼맨을 계속 응원했어.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도 지고 어제도 지고 했는데 내가 내일 야구장에 안 왔는데 그날 이기면 어떡해. 이걸 봐야 되잖아. 내가 이기는 걸 산미가 이기는 걸 한번 봐야 되잖아. 그래갖고 내일도 또 야구장을 찾는 거예요. 그런 기분이. 감사합니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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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